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마지막 곡은 그러면 신나게 한번 물도구로 끊어볼까요? 네 여러분, 이거 안했으면 정말 속할 뻔했는데요. 저희의 대표곡이 있어요. 또 다른. 다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. 저 율동이 있어요. 들려주세요. 네 이게 잘해요. 잘해요. 위 에이 엑하이 투 엑 에이 씨 오 에이 어렵죠? 위 에이 박수 치고 또 씨 오 유 에이 네 처음에는 어려워 하시는데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하시다는 되게 엇박도 있어요. 씨 딱 씨 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씨 오 뭐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 다 다 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셨죠? 네 마지막으로 리필나로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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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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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re συ ATOR 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매일매일 같은 하루 속에 사랑이 같은 일들 하나 둘씩 흔내놓을 때만 또 다른 나의 모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